오늘의 경기 첫 번째 투포인트를 대조했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공수전환이 빠르거든요. 이강민! 지금 이 경기가 10세 이하의 경기가 많아요. 최지원의 패스. 사실 최지원 선수는 조금 바운드 패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손민수! 깔끔합니다. 손민수의 속도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들어갔는데요. 정확했어요. 완벽한 패스! 최지원과 손민수! 계속 말씀하시더니 인정을 하는 건가요? 인정을 살짝 했습니다. 최지원 던집니다. 최지원! 공수 맹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놓칠 뻔했어요. 그리고 전재현! 전재현이 계속해서 득점에 성공해주고 있고 15대 10. 5점 차로 DB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직접 달려가는 임지환! 임지환! 들어갑니다! 멋지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셀레브레이션도 봤습니다. 아직 경기에 집중하겠다 이거죠. 미들슛! 황선택! 지금 심판분들도 계속해서 뛰어주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힘드실텐데 오늘 주말리그가 하루에 총 12경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DB는 아쉬운 턴오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동희가 단독 찬스! 김동희! 놓치지 않습니다. 연결했습니다 김동희! TV 응원단도 지금 힘을 보태야 돼요. 조현우 리벨 점퍼! 깔끔합니다. 우선 이 장면에서 오! 급한데요! 짧은데요! 전재현! 전재현! 리받고 나왔습니다! 1초!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빅매치였습니다. 결국 최종 스코어는 21-24. 2점 차로 DB가 승리했습니다.